봐봐요 저의 멋진 모습을 구경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었습니다 물약도 먹고 이게 저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저거든요 아주 바빠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나 혼자 바빠 지금 불안해가지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제 머리 상단에 파란색 불 이렇게 뜨죠 저게 저희 팀 그죠 보라 색깔 저 사람이 이제 한 명 남은 다른 팀이에요 지금 우리 팀은 다 살아있어 세 명 다 살아있어 자 봐봐요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온다 우리 팀 한 명 죽였어 저희 한 명이 남은 한 명 지금 살아남은 애가 우리 팀 한 명 죽였어 내가 이제 달려가는 거지 우리 팀을 죽여 감히 여기 숨어있어 여기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하다가 화염병을 깝니다 불로리아 저기 있는 줄 알고 저쪽에다 던졌어 그리고 이쪽으로 한 번 더 불로리아 그리고 화염병 하나 던져 불로리아 화염병 세 개 팀은 어차피 죽었어요 쟤는 그냥 버렸어 불로리아 한 번 더 던졌지 한 번 더 던지고 우리 팀 다가가서 그래 너가 가 나도 같이 붙는다 쫓아간다 이제 쫓아가요 어 여기 싸우고 있어 우리 팀이랑 저 팀이랑 저 봐 우리 팀도 하나 누웠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얍 어때요 내가 죽였어 대박이지 이렇게 죽였습니다 어 복수 성공했다고 우리 팀 두 명 지금 눕혀놓은 걸 내가 내가 죽였다고 내가 내가 저놈을 죽였다고 많이 야비해지셨군요 뭘 또 야비해요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원래 게임이란 거는 그 뒤통수 치는 그런 맛이 있는 거라고 보자 비행기 루트가 지금 4시 방향에서 10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디 내려야 된다 여기 야스나야 내려야 된다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로 내리겠습니다 언제 내려야 된다 내가 내리고 싶을 때 지금이다 얍 지금 내려요 몰라 지금이야 내가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인 거야 가자 한 번 쭉 내려줘 여기 여기 여기가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주변을 한 번 둘러봐 줘야 돼 또 이렇게 위에 많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내 머리 위에 있나 저쪽으로 떨어지네요 나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가야죠 얍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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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어봐 올라가 올라가 안녕하세요 총총 잘 하죠? 아주 먹는 속도가 아주 남다르죠? 여기도 여기도 어 4배율이다 4배율 어머 어머 총 쏜다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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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위험해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사주경계 해야 돼 사주경계 이거 뭐야 어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좋아만 해요 잘 쓰진 못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저거 맞으면 애들이 많이 가더라고 순식간에 어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스카잖아 됐어요 이제 총은 제가 완벽하게 좋아하는 그 지금 비율로 맞춰져 있거든요 자기장 방향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에 대한 신념 그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어우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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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 여긴 또 뭘까 슬쩍 구경 그치 구상 하나 또 먹고 어디 보자 어 자기장 완벽하게 들어와 있죠 헤헤 누구 온다고요? 누가 와? 뭐예요? 아무도 없구만 누구 온다 그래요 어 뭐야 나 무섭게 안 열어라 구상 어 구상 이제 못 먹네 통장 다 먹어 불꺽 보여드릴게요 성장한다 이 모습 성장한다 이 모습 얘네는 왜 안 뜨지 이거는 뭐지 저 M24 저게 세잖아요 파워가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딱 맞추면은 금방 어? 화염병 이거 필요한데 황강탄포라 화염병 나에겐 화염병이 불로리아 해야 되거든요 화염병을 버리라고요? 아 안돼 화염병을 버리면 안돼요 불로리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로리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삶의 이유 어떻게 해 드라이브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나의 드라이브 실력 마크 지우고 나는 길 따라가지 않아 아 부셔 이것도 부셔 가셔 이것도 부셔 아 얘는 못 부셔 내가 부셔줘 일로 가 얘도 안되겠지 얘도 부셔 로그님 요새도 산책배그 하시나요? 아유 안하죠 저 굉장히 거칠게 게임해요 전쟁통이란 말이에요 전쟁통 총소리 나는 대로 달려가 어? 쐈죠 지금 누가 건드렸죠 내려 내려 이씨 누구야 어디 어디 쐈어 어디 쐈어 어디 쐈어 이렇게 약간 이 숨겨진 공간에 나의 그 머리를 숨기면서 찾아 안 보이죠? 어디 갔어요? 어 잘못 건드렸어 너 근데 어디 어디 있어 어디서 쐈어 어디서 쐈어 어디서 쐈는데 이쪽인가 지금 어깨 잔뜩 올라가 있는데 아니거든요 뭐야 나 쏟네 어디 갔어 너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살려줬다 어 이 차는 뭐지? 어 이 차가 더 멋있다 불꽃차다 나를 위해 준비된 불꽃차 이걸로 갈아타겠어 나의 에바는 너야 가자 간지가 폭발한다 역시 여자는 블랙이지 여자는 블랙이에요 알겠죠? 당당하게 이렇게 사람들 싸우는 이 구역으로 당당하게 들어섭니다 이 진입을 이렇게 멋있게 품 쩔어요? 아 진짜 멋있어다 지금 어 쏘는 소리 들린다 어디냐 어 가깝다 가깝다 어 쏜다 오 오 가깝다 점점 가까워진다 어디냐 내가 무서워서 쫄았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쫄았어 에? 길이 여기가 맞냐고요? 길은 창조해내는 거예요 있는 길로만 가는 거 아 그거 멋없는 거죠 내가 가는 그 길이 그 길이 그게 그것이 길이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여기 어디야 어 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니 왜 한 명도 안 보여 총소리는 들리는데 내가 이렇게 어? 대놓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 여자는 오토바이지 화려한 오토바이 더트 바이크 이번엔 너다 가자 어 얘 뭐야 어 얘 뭐야 어 얘 뭐야 어 얘 뭐야 어 한 대도 안 맞았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민망하네 얘가 움직여서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겼다 이보자 어 배낭 삼배랑이다 얘 야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어 뭐야 이거 어 너무 섹시한데 잘 안돼 근데 치마 신발은 없어? 오 신발 부츠 너무 이쁜데 좋아 이 의상으로 가볼까 와 체크 치마를 얻었다 붕대요? 붕대 붕대에 좀 아 한 연막을 빼 딱 여자는 연막 필요 없어 그래서 붕대 이야 연막을 빼는 판단 이거 맞나요? 아 그럼요 맞아요 어디 한번 가보자고 오야 치마 입고 이거 마이크? 간지가 폭발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청소를 파래하게 들리지? 어? 누가 써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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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긴데... 너 머리 한 대만 딱 맞으면 끝난다. 오... 보셨죠? 장난아니까? 장난 아니라고.. 너? 날 건드렸어? 먹어 간다. 하하 거 concer? 많이 컸죠?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를 맞출 실력이 되고 있어 누가 또 쏜다 누가 또 쏜다 어디있어? 뭐야 뒤에도 쏘는데? 왜 이렇게 많아 너 와야돼 오케이 까불지 마라 누나 힘들다 이제 그만 못먹네 어 얘 뭐야 의상 뭐야 이것만 바꿀까? 이게 더 이쁜데? 이걸로 하고 구상을 한번 먹을게요 어 또 쏜다 또 쏜다 또 쏜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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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야? 오 오 쟤 사람이었다 사람이었어요 쟤 봤죠? 무빙 봤지? 사람 이겼다 까불지 마라 어디죠? 아 좀 멀리 가야 되네 어 서버니? 아 저 서버니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가보자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맞는 거야 이렇게 멀리는? 밑으로 쏴야 되네 오 오 맞췄다 오 오 맞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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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자 상여자는 오토바이지 가자 전쟁의 끝으로 오 빨간색 빨간색 이건 먹어야 돼 얍 얍 어디보자 밀리수트 밀리수트 간형 쪽 탈배율 됐다 간형 쪽 탈배율 간형 쪽 탈배율 됐다 간형 쪽 탈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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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한번 엎드려봐 여기서 한번 엎드려가지고 진통제 하나 먹고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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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먹고 많으니까 많으니까 한번 더 먹고 이렇게 어디 보자 한번 쑥 훑어봐 그리고 어디 보자 열한 명이 남았고 잠깐만 엉덩이 후라이핀 빼 너무 눈에 거슬렛거려 오 그렇지 은폐 은폐 완벽하게 은폐 은폐 지금 제 기준으로 지금 약간 지금 N 방향에서 쏘는 소리 들리거든요 오 좀 좋아요 근데 이쪽 원으로 안 잡히고 이쪽으로 가면 또 나가야돼 저기 보급품이 있다 사람이라면 저걸 놓칠 수 없지 여덟 명 남았다 보급은 못참죠 어 저기 보이죠 정면 나무 요기 일어나야겠는데 앉을까 어 왜 이렇게 빨라 얘는 막 이랬는데 뭐야 누가 나를 썼는데 어 뭐야 누가 다 썼는데 어머 엄마 누가 이렇게 날 잘했어 뭐야 뭐야 누가 이렇게 잘했어 이거 . 여기 나무 아직 있는데? 오 너무 빨랐어 지금 나의 속도에 내가 깜짝 놀랐어 엄청난데? 나의 재능 어디 갔어? 나와라 너 너 한 대 맞으면 끝이다 이건 또 뭐야 도망갔다 도망갔느냐 너무 가운데로 가고 있네 약간 이쪽으로 가야지 너무 가운데는 또 안 좋다고 배웠거든요 여기쯤으로 이쯤으로 갑니다 돌 좋다 안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 깜짝아 어 놀래라 어 놀래라 누가 나 때렸어 일로 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봤어? 누구야 어디냐 여깄다 왜 이게 안 맞지? 오 죽었다 까불지 마라 너 댐벼 어 저기 있다 이 나무 나와 사람인가 봐 안 나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겼습니다 깜짝이야 내가 쓰고 내가 깜짝 놀랐네 어디야? 아 잠깐만 아 여기 갔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지 난 여길 갑니다 또 여기 내려와 어? 어이구 박으면서 내려왔네 이게 이제 실제였으면 이제 코피 터졌죠 하지만 괜찮아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스카 저의 최애 총 아 실제였으면 낙하와 동시에 기절했다고요? 맞아 그랬겠지 어 잠깐만 발자국 소리 나 어 저기 있다 발자국 소리 나 저기 있잖아 이마! 얍! 얍! 야 여기 내 자리야 너 이마 짜샤 어? 얘 야무지게 먹었네? 사람인가? 야무지게 먹었어 이거 뭐야? 어? 어 귀여워라? 너 이씨 귀여운 거 입고 다녔네? 내 거다 내 옷 파밍 야무져요? 보라돌이가 됐다 가자! 돌격! 맵을 한 번 볼게요 이쪽으로 슬금슬금 가고 있으면 되겠는걸? 이쪽 방향으로 어때요? 저의 전술적인 모습? 멋있죠?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딱 맵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체크해 가면서 이제 가고 있는거지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누가 있는지 체크 한 번 체크 한 번 배울이 없네 체크를 못해 이런 상황은 체크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돌진한다 나의 시력을 믿는다 돌진한다 첫 번째 포인트까지 얌전히 잘 왔네요 총소리가 안 들려 여기 배울이 있을까? 어? 얘 뭐야? 얘 뭐야? 깜짝이야 여기 올 동안 얘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야 너 뭐야? 깜짝 놀랐잖아 이거 뭐야? 고양이에서 강아지로 바뀌었네 이거 봐요 여러분? 지금 고양이 있고 있었거든요 제가? 강아지 이제 강아지로 이제 강아지로 간다 됐다 고맙다 여자는 정열의 레드지 얍 오 그래 이거지 이거지 자 여러분 순란입니다 순란이 조금 느낌이 다르죠? 물이 좀 시커멓죠? 착각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셔서 네 여기 좀 이쁜 바다인데 까만 바다가 아닌데 까맣게 보이네 이거 왜 이렇게 까맣냐? 이거 태안 그 앞바다 그 기름 떨어질 때 그런 바다 같다? 왜 이렇게 까매요? 이런 바다를 원한 건 아닌데? 맵이 어디로 가고 있어? 어 나 중간이네 여기 좀 가 있을까? 차를 그냥 놓으면 안 돼요 차를 어디다 놓냐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짠 은폐 짠 마퀴를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하 굉장히 멋있죠 이 쪽에서 이제 총소리가 들리니까 한번 훑어보는 거지 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움직이는 거 이렇게 맞을 것인가 아 왜 안 맞는겨 이거는 어떻게 어디로 맞아야 맞는겨 중간으로 갈게요 쟤네들 쟤네들 어차피 와야돼 난 도망가는 게 아니야 2부 전진을 위해서 1부 후퇴하는 거다 어? 여기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있네 어? 저렇게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어? 싸운다 야 저 앞에서 싸우지 어 저기 사람 있다 아 아 저기로 달려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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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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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나 맞나? 어 하나 아 맞는 거 같죠? 이렇게 또 먹... 네 또 먹었어요 빨리 가야겠다 하핳 오 Gig 2부 북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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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정 노 ап이 어, 문 닫아. 무서워. 어머! 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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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아, 하여, 하여! 여기 앞에! 오, 오, 뭐야? 죽였네? 안돼, 너무 멀어. 가다가 죽었는데. 좀 내려가자. 아, 이러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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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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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보자 둘이서 폭탄 진짜 못 던져 초보자 둘이서 폭탄 진짜 못 던져 아 진짜 웃기네 아 근데 한 명 있을 텐데 저기? 어딘가에? 두 명 남았는데? 아 쟤 어떡해 좀 크게 던졌다 오 이번에 좀 잘.. 아 아니네 아 한 명이 더 있단 말이야 야 너 어딨어 너.. 너 나와야 돼 너 내가 봤어 너 나와야 돼 어 뭐야? 응? 뭐야? 뭐야? 얘 왜 죽었지? 얘 왜 죽었어요? 너 왜 죽었냐? 뭐야 이겼다 아 이겼다 몰라 이겼어 아니 나 아니 나 그거 아까 전에 아까 전에 폭탄 던질대 둘이서 너무 못 던지는게 너무 웃겨 나랑 똑같이 던져 둘 다 근데 근접도 안 해 아 나 진짜 웃겨가지고 두 베린이가 앉아가지고 폭탄 던지는데 아 웃긴다 합니다 첫 보러가 talented